지난 1월 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과열을 시켜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높이더니 또다시 변동성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중국의 유동성, 회수 가능성, 또 미중 갈등, 그리고 세금 이슈까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지수 하단을 잘 지지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이 일단 간밤 10년물 국채금리가 1.5%까지 다시 올라가자 장중 저점에 마감됐다는 점은 또 부담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할까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글로벌 동향에서 체크포인트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요일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 및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제로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부정적 제로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발 메시세로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당 후반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상승한 업종은 코로나 피해죠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었는데 폭넓은 경제 대개의 기대감에 자동차 제조, 은행, 여행, 레저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업 지표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 위주의 라스닥이 마이너스 2.7%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11만 7천명 증가를 기록했는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마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7월 말에서 두 달 앞선 것으로써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국제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리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금융 및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반등을 제외하고는 위험 자산 선호가 여전히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효과는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에 WTI가 다시 60달러 선을 회복하고 금값은 하락, 달러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겠지만 금리와 관련된 공포 심리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 종목에 한국이 제작업체인 보잉,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포인트 현황했는데 이는 유럽 시장과 비슷한 흔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등시 마감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오늘 국내 등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주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장에서도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 가운데서 제주은행이 굉장히 좋았고요. 간만 미국장에서도 은행주의 상승세도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금리 상승에 나스닥이 민감한 반응을 보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우위에 있었다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유통과 소비자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전망부터 해보면 지난주 중시 흐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미국 낙다 하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성이 변수이긴 하지만 오전장은 약세 지속, 오후장 들어서는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뚜렷한 특징은 국내적인 여위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금리 변동성과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의 경제 상황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발현에 지수가 연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증시가 실적 상세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부채를 기초로 한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증시 또는 개별 종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실적 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에 증시 역시 추세적 방향성을 잡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증시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절대적 지수 수준과 매우 밀접한 상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월 들어서는 양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8조 3천억 원으로서 고점이었던 1월 대비 약 32.7% 감소했고요. 2월 대비로도 1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시급을 내지 못한 투자자들이 적극적 매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기술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좁은 박수권 장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수적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반기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들은 3천선 부근에서 매수 3,100 이상에서 현금 비중 확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게 뱉고 기술 3,100 근처에서는 매도, 3천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이익 성장 가능성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이내 피해를 본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BBIG 관련주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의 신규 매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주의 경우에는 기간 및 외국의 매도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작년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소형주나 최근 단기에 30% 이상 하락한 낙폭 과대주를 공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